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챕에서 이 엘스가 가장 궁금한 사안은 바로 이겁니다. 이 떡상이 언제쯤 나올까? 다른 것보다도 이 떡상, 상승보다는 떡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현재 위치입니다. 언제쯤 시작을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걱정할 것도 별로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언제쯤 떡상이 시작이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 상황이다. 떡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게 언제쯤 시작할까? 항상 이제 더 내려가겠지라는 마음이 들 때 떡상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정도 하락이면 되겠지 할 때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또 HB의 특징입니다. 이제 더 내려가겠지? 정말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 그러면 떡상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HB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죠. 손에 이런 강력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HB는 쉬워진 상황이다. 어차피 HB는 크게 기업가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게 돼 있죠. 리버세라니까 칸넬의 적응증 확대가 아주 또 기대가 되는 소식이 나왔죠. 리버칸넬 병용이 탁월합니다. 좋은데 좀 좋네 뭐 이런 게 아니고 탁월이죠. 탁월. 단어 선택을 보면 탁월입니다. 탁월해야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병용 효과 좋아. 보통은 이제 리버칸넬 병용 효과 좋아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병용 효과 이렇게 나올 텐데 탁월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적응증 확대가 당연히 기대가 되죠. TAC 면역 감염제 병용 시 생존 기간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가남에서 이제 먼저 증명이 되었죠. 그것도 에스모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키트로다도 해내지 못한 세계 최장 OS를 뽑아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리버와 칸넬 조합이 병용이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용 효과가 탁월하게 나온 겁니다. 가남에서. 그러면 가남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약물 조합인 거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또 했죠. 항소에서 인상료 둘 다 질 거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항소에서 해봤더니 아니야. 가남에서만 병용이 탁월한 게 아니었어. TAC 면역 감염제 병용 해봤더니 생존 기간이 현저하게 증가했어. 두약물 시너지 고려 추가 적응증 확대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지금 항소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정말로 큰 시장입니다. 리버 칸넬 위암 1차 항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가죠. 이거를 임상 3상 또 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해보자 라는 결정이 충분히 날 만합니다. 언제 날지는 몰라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간암 1차는 위암 1차는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위암 3차 가지고 리버 단독으로 이제 나중에 선낭암 끝나고 나면 FD 승인 시장 들어갈 거고 위암 1차 부분에서 리버 칸넬 조합으로 지금 항소 진행을 했죠. 이 부분이 세계로 한번 뻗어나가 보자 라고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될지 아니면 유방암이 될지 아니면 폐암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TAC 면염암제 병영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너무나 현재 증가를 했기 때문에 환우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철비의 항암제 리버세라니까 다른 약물의 병영 임상에서 기존 치료법도의 우월성을 입증한 다수 연구자 임상 결과가 연이어서 지금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영상 올려드렸듯이 프론트온콜로지 이달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절제 불가능한 간호원자 대상으로 TAC하고 아파트닙 그리고 칸넬조맙을 병영한 치료 결과 칸넬조맙과 리버 병영이 된 이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나왔죠. 이는 대조근인 TAC 리버세라닙 대비해서 월등한 치료효과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리버세라닙 혼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혼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것도 좋은데 여기 이제 칸넬조맙하고 같이 진행을 해버리면 그 효과가 이 시너지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리버세라닙은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이 면역함제인 칸넬조맙과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데이터도 엄청날 거고 그리고 시장 침투를 했을 때 선택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면역함제 주압이기 때문에. 지난 4월 BMC 캔서 논문으로 리버세라닙과 TAC 변경요법이 TAC 단독 또는 TAC 서라페니터의 높은 약효를 확인을 했죠. 리버세라닙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칸넬조맙까지 결합을 해버리니까 현저하게 높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리버세라닙만 해도 리버세라닙만 해도 안 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들이 이어져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OS가 25.5, 18.5, PFS가 14개월, 5개월, ORL이 50.9도 51.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부작용 부분도 둘 다 비슷하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더라. 정말로 기가 막히죠. 리버세라닙은 하늘이 내려준 천생의 무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중국의 항서제약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리버세라닙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이 HLV 그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앞으로 적응증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앞으로의 HLV의 위상 변화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치 테슬라의 변화처럼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 HLV 오늘 뭐 크게 뭐 움직임이 없죠. 내일 청약일이다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청약일이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보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23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공매도가 금지됐죠. 어제 68만 주 던진 거 미리 좀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25,200원으로 받는 부분 공매를 쳤다. 그걸로 이제 갚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거다. 기관에서 좀 어설프죠. 기관에서 한 거다 보니까 어설픕니다. 기관은 여기서 최약체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최약체다. 여기 기관 잘못 들어왔다가 얻어봤습니다. 이 세력들한테. 세력들한테 혼납니다. 한국 투자. 세력 창구라고 볼 수 있는 한국 투자에서는 조금 매수. 신안이 조금 매도. JP머그는 크게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죠. KB에서 조금 매도가 나고 있고 KB가 이게 기관이죠. 기관. 얘들. 기관. 2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얘들 혼날 겁니다. 좀 이따가 공매친 이런 부분들 HB 세력들한테 혼난다. 타작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나머지 HB 그룹은 HB 올라가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많이 내려놓은 상황인데 이 현재로서 좀 더 내려가고 올라가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언제 떡상의 흐름이 언제쯤 일어날 거냐. 이게 가장 지금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뭐 소소한 거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할 게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떡상의 흐름이 이제 스물스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냐. 아니면은 일로와 네 점 맞자. 그리고 툭툭툭 올라갈 거냐. 나오게 되면 시장의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내렸죠. 정반대 흐름이 여기서부터 정반대 흐름이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정반대죠. 얘는 계속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내려와서 아주 여기서 박살을 내버렸죠. 지수는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앞으로 떡락이 나와도 얘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등이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지수는 이제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정반대로 많이 흘러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제쯤 이제 떡상의 흐름이 시작이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할 뿐이다. 그게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언제쯤 떡상의 흐름이 시작이 될까. 이게 이제 방건이 되겠죠. 이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